아니 제목이 뭐라고 할까요? 가이드 앤 레이백으로 왔었는데 아니 나는 그냥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뒷박자로 안 돼 안 돼 안 돼 빡대 한 대를 정해놓고 한다는 아니 진짜로 안 돼 안 돼 말도 안 끝났는데 안 돼 한 대가 어딨어? 아니 래온이 물어봐라 래온이한테 저는 이제 그 약간 저 영어 제목보다 한국어 제목이 저랑 래온이라는 이름이랑 잘 맞아서 내 노랜데 왜 네가? 저는 원래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뒷박자 약간 동작 그만 이런 거 그런 약간 야 야 근데 전혀 다른데 비슷하네? 나는 이해했어 그런 감정을 모르는 거야 지금 뒷박자 동작 그만 이거 이거 동작구 이런 거 아 이 새끼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좀 보니까 뒷박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참견하지 마세요 알았어 앞박자가 좋으세요 뒷박자가 좋으세요 뒷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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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박자